윤석열 대통령의 첫 회견을 두고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견장에 있었던 김정우 기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뭐 늘상 논란을 좀 남기죠. 이번 회견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죠. 현장 기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장에서는 일단 좀 내용과 형식 모두 좀 지적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떨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래도 진솔한 반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쇄신할 건지 대통령의 구상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꼽아달라는 첫 질문에도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했고요. 또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인적 쇄신을 정치적 목적으로는 안 한다 이런 답변뿐 구체적인 방향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도 나올 걸로 물론 예상을 했겠죠. 대통령은 적답을 피하던데 이건 뭐 사실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가겠다는 뜻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민생에 매진하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은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답을 했고요. 이 전 대표도 그걸 좀 비아냥대듯이 똑같은 답으로 받아쳤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여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건 좀 진솔한 답변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여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문자 공개로 인해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논란 속으로 빨려든 측면도 있는 만큼 국정 책임자로서 유관 표명 정도는 필요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기자회견의 형식 문제도 좀 짚어보죠. 과거와 달리에 질문, 예전에는 질문도 이제 서로 조율해서 질문지를 나눴는데 질문을 사전 조율하지도 않고 질문자가 미리 선정되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일체 없었습니다. 기자들끼리 사전에 미리 질문이나 질문자를 조율할 경우에 짜고 한다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어서 즉석에서 대변인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회견 전에 기자들끼리 예상한 민감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전 대표 문제와 함께 내부 총질 문자 논란 그리고 윤핵관 그룹에 대한 입장, 또 김건희 여사 역할론가 같은 게 꼽혔는데 좀 시간이 짧은 데다가 몇 개 안 되는 그 질문마저 외신에게 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이 충분히 나오지 못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김 기자가 언급한 그런 질문들은 대통령도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답변을 준비를 하긴 했을 겁니다. 어떤 답변을 준비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해서 했었는데 질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프롬프트 없는 회견이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역시 이것도 자연스럽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모두 발언 부분이었는데 한 20분 동안 윤 대통령은 프롬프트 없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자들의 눈을 마주쳐가면서 설명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원고 내용 전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연설문을 읽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에게 꼭 직접 국정을 설명해야 한다면 좀 감성을 자극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좀 치밀한 기획이 필요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장소 역시 과거 청와대 회견보다는 확실히 좀 외소해 보이기는 했어요.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평소에 활용되던 그 브리핑룸을 그대로 쓴 건데요. 과거 청와대 시절에 춘추관이나 영빈관에 비해서 확실히 규모가 작습니다. 당초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잔디광장이나 강당이나 로비 이런 여러 장소를 놓고 검토를 했지만 좀 쇼가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로 브리핑룸을 장소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기자회견장 보면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소탈하게 보인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쇼를 아주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준비한 흔적은 있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좀 허술하고 어수선해 보였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비슷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아까처럼 배경음악까지 막 동원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섬세한 연출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그 쇼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기도 하고 좀 진솔한 대화를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홍보수석실의 기행력이 부족했던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 뭐 저희 같은 언론들이 비판하기는 참 쉽습니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또 그 비판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게 대통령 회견 같습니다. 김정우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